다크 소울 2 고기에 오염되었다!!! 규현해뼈! 오늘 해볼 게임은 다크 소울 2 스콜라 오브 더 퍼스트 씬 오랜만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 기억이 많이 나서 좀 노잼일 수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했던 게임은 원래 노잼이야 외형 선택! 정룰이죠? 못가진자 성별 근육질 강해보여야돼 지옥의 악마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 왜케 됐어 얼굴이 왜케 눌렸어 뭐지? 아 이상해 아 이상해 이거 아오니같애 이상해 이거 나를 속인거니? 몰라재미있다며 퇴안 퇴안 원인이었어 아이씨 아아 진짜 아이씨 아이씨 머리에 활을 맞았는데 어떻게 살아있지? 뇌를 이동시켰나? 상인 좋아 최종 무기 얻었다 개장장이 열쇠까지 야무지게 사주고 에듀라로 갑시다 아 설마 이거 하나씩이야? 아 아 우석먹고있네요 지금 아 뭐 세이브 안되있을수도 있어 아 아 이거 알트에프포 누르면 저장되면서 나가? 바로 꺼지는게 아니네 아 뭐야 저장됐어 아 괜찮아 우석은 나중에 남아 돌아 아 아잇 아임마 초연 아이씨 아이씨 아 형 포션 먹자나 아이씨 동작이 겁나 느리네 아 약점은 뒤에서 찌르기 뒤찌르기 안될텐데 저 친구 일단 여기서 중요한거는 여기 들어가면 이제 화염에 롱소드라는게 있어 그걸 빨리 구해야 돼 아 이거는 잊을 수가 없어 이게 꿀템인데 아 이거 있 아우씨 아잇 굳이 여기서 연병을 할 필요가 없어 가자 아 일단 옥소드 챙겼으니까 아 비겁한 놈 아이고 아니 기다려봐 우석 하나 먹고 열 받게 하는 녀석들이 좀 있어 이 위에 주박자 나오거든 일단 쇼컷을 열어야 돼 허염병 없나 이쪽 이쪽 아 허염소드 그래 아무튼 쇼컷 뚫렸으니 좋았어 아 뭐 나중에 하면 돼 내가 여기 알지 여기 딱 들어가면은 봐봐 오른쪽으로 바로 뛰어야돼 이거를 이 비겁한 숫자가 이미 알고있어 어이씨 어이씨 아 내가 지금 꼴받는게 포션을 움직이면서 못 먹어 포션을 먹는데 한세월이야 그냥 휘두를 넣었잖아 방금 판정 개쓰레기 같네 진짜 아 지금 기억이 났다 안났다 그래 어? 너희들은 뭐 완벽 기억능력자들이야? 야 이거 이거 한 20년 전에 한거 아닌가 게임? 파로스의 돌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홀맨 거인 보스 나오고 절로 올라가면 주박자였거든 그리고 여기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 저 위에 한 명이 떨어져요 가다보면 가다보면 하하하 한 명이 아니었음 오케이 여러 명이었네요 사실상 첫 번째 보스죠 앗 아 들어간다고 입장한다고 여행 구워라 죽어라! 그 길가는 잡몹이 보스보다 더 세 개웃기게 생겼네 아니 여캐야 이거 여캐라고 저 아무튼 이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주박자가 날 기다리고 있을텐데 너는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야 구시대의 유물이 이게 현대게이머에게 너는 할수없어 나는게 호전 뭐까? 호전 뭐까? 하하! 주각자의 소유 오이씨! 망각의 갑옹 찾아야 될 장비가 하나 있기 때문에 딴 데부터 갑시다 자 일단은 내려갑니다 살았다! 왓 왓 왓 낙땜이 무기에 영향받아요 아아 찾아라 비밀의 열쇠 세력을 없었다 귀한의 뼈 독이 있다 피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내려가보자 랍시아! 한 대 정도는 괜찮아 여기 어디에 그레이트 클럽이 있거든 그걸 찾으러 온건데 이미 늦은거 같은데 압령이 침입했습니다 뭐야 나 망자인데도 압령이 들어와? 저기 방송보고 들어오셨으면 저 길좀 말려주세요 좋았어 서있다 오오이 야 햇불로 불좀 붙여줘 이거 압령도 붙여지나? 오오오오 오이 섹스 근데 압령인데 왜 하얀색이야? 아 위장반지 이건거 같은데? 오 샀다 가기 전에 인사는 해야지 우렁찬 소리 아아아아 뛰어뛰 뛰어뛰 압령이 있어서 못난다고? 어 이거 뭐지? 받을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죽이라고 때려도 기스도 안날거 같은데 아무튼 집으로 갑시다 아무튼 이 무기를 입수한 이상 나에게 두려운건 없다 나 추워 오우 무기 반지는 어디서 왔지? 숨겨진 안구? 그 내비가 어떻게 돼? 좋아 아 뭔가 어두운게 좀 열받는데? 아 뭔가 어두운게 좀 열받는데? 누르세요? 아이씨 아이씨 여기서 약발면 하순데 불 många 으흐흑 칫 우 으흑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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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난다! 건강세 건강세 아이씨 으어 Biology 피가 난다! 종용하세요! 종용하세요! 왕의 전사에 반치 굿 어어엌!!! 부기 오염되었다 아 나 나 나 나! 귀하네! 내 뼈! 귀환해! 작고 흰 납석 어! 아이템있다 저기 앗 앗 자 이제 준비물 다 챙겼으니까 이제 가던 데 갑시다 네 이제 소울 시리즈에서 족같음을 항상 예시로 들 때마다 나오는 데가 이 구간이거든? 폭발하는 통이랑 댕댕이가 있는 곳이 있거든? 오늘 무슨 바람이 들어서 스콜라를 하냐 으악! 안녕하세요 즉 아 깜짝이야 아 뭐가 자꾸 터져 그냥 아 뭐가 자꾸 터져 그냥 내려가면 렛살급이 쓴 하하하하하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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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몇 마리야 지금 내려가서 바로 굴러 한 마리씨 한 마리씨 욕심 안 부르시고 요거 요거 약간 이놈이 이제 개들이랑 같이 오면 매우 족같겠는걸? 아니 너에게 내가 첨벌을 내려줄게 딱 기다려 여기서 점강 손으로! 똥챔! 승리!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미쳤어!